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설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흠이 많은 족보 완전하신 예수님의 흠이 많은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족보는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누가의 족보는 이 규칙을 따라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족보를 말할 때는 자랑스러운 조상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4명의 여인 중 하나인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명시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이츠의 죄까지도 숨기지 않는 어찌 생각하면 부끄러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쓰여진 주님의 은혜를 찾아 누리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족보란 무엇인가요? 족보란 한 시족의 계통을 기록한 책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족의 시조로부터 족보 편찬 당시 자손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족보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계의 이어짐과 시족관의 유대를 존중하는 사회에 있어서 족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족보는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를 계승하며 시족을 단결하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사용하여 개인이나 가문 혹은 어떤 집안의 혈통 또는 기원을 밝히려는데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 개인의 상속권의 합법성을 밝히고 사회적인 지위나 권리 등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유대인의 혈통과 기원을 증명하는 것 외 구속사적인 의미가 또한 간직되고 있었습니다 즉 마태복음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활동이 어떻게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고 마지막 예수님의 일을 어서는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족보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무언가 완성이 되어진다거나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조금 모자름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의 여인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3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모는 라흡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이세는 다유당을 낳으니라 타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입니다 이 여인들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엔 다들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4명 모두 이방인 출신이었고 바세바와 다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더구나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창세기 3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다말, 다말은 유다의 장남인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엘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자 엘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하여 후사를 낳아주는 풍습에 따라 시동생 오난의 아내가 되어 됩니다 그런데 오난 역시 죽고 막내의 시동생 셀라가 또 있었는데 이 셀라는 당시 미성년자라서 결국 다말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셀라가 장성하여서도 시부인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셀라와의 혼인을 기피하자 다말은 시부 유다를 속여 창녀 행세를 하여 시부와 동침하고 그를 통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도 흠 많은 여인 다말은 족보에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라압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수와 6장 25절의 말씀은 라압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수와가 기생 라압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수와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라압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여수와가 파견한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수색할 때 라압이 숨겨 보호하는 일을 했지요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수와의 여리고 함락시 라압과 온 가족은 구출되었습니다 라압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여와를 참신으로 알고 가난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으로 확신했으며 그 신앙은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또 흠이 있던 여인 라압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루스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루트기 1장 16절에서는 루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미뤄보아 루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렘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 말론인 모아빈 아내였습니다 이 루트기의 주인공이었는데 모아빈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렘으로 돌아와 이삭죽기로 봉양하던 중 인척 보아스를 만나서 루트는 재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루트는 효성이 지극하고 근면 성실했지만 이방여인으로서 흠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루트 또한 훗날 그의 자손을 통해 다윗과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무에라 11장과 12장에는 바세바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치마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하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이 바세바는 다윗과 압살롬의 고문이었던 아이도벨의 손녀였습니다 바세바의 아버지는 다윗의 군대에서 용사 중 하나이었으며 바세바는 다윗과 압살롬의 잘 알려진 모사 아이도벨의 손녀였습니다 바세바의 원래 또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용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우리아는 용감한 군인이오 강직한 성품을 지닌 사람임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다윗과 이 바세바의 범죄가 참 한탄스러운 것은 바세바는 결혼한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남편은 다윗이 신뢰하던 신하 중 한 사람인 우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사자가 강제로 바세바를 데려왔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바세바는 아름다웠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세바는 왕의 제안에 우쭐해졌고 저항 없이 왕에게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흠이 많았던 여인 바세바 또한 솔로문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자랑할 만한 조상들을 기록하는 것이 보기에 좋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굳이 기록하지 않았어도 될 여인의 이름들 더군다나 부끄러운 이름들을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을까요 너무나 중요했던 예수님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나 의로운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사악한 사람들도 있고 라합이나 다말처럼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약함이나 악함에 제한받지 않고 인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죄로 얼룩진 가게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 승리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세바와 다말은 가늠한 여인이었으며 특히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여 마테는 다윗의 수치스러운 죄를 전혀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런 죄 중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셔 그 죄에 얼매어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흠이 많은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런 죄 많은 여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하심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혈통 죄에 많고 적음의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흠이 많았던 이 네 명의 여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사용하실 수 있음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여인들마저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까지 죄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삶에 흠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잘난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나고 추악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삶을 드리고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완전하신 예수님의 흠이 많은 족보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세와 과거를 탓하면서 할 수 없다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네 명의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큰 일들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강경제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더하신다면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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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